제 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 콘텐츠상 대상의 EBS 다큐프라임 여성 100년사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가 선정됐습니다.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는 여성의 삶에 주목한 작품으로 성폭력, 성별 임금 격차, 유리천장 등의 문제를 100년 전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으로 다뤘습니다. 최후 수상에는 장애를 향한 우리 사회에 관심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E&A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애써온 제작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 원영희